인사드리면 체력에서 자주 본다 이런 얘기였는데 주말에라도 그 시간대에 좀 문자가 드릴 거예요. 골목진담이라고 의정보고서 나눠드리고 저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라는 것으로 아이쿠 지역군대 와봐요. 당황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디방 말씀이잖아요. 그래, 오셔서 인사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한 번 축하드려. 네, 뭐죠? 그 인적 상황을 딱 좀 조합하고 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10만원, 10만원 하면 다 던져드려. 저 세금으로. 그러니까 성에 보는 것은 없어. 많이 지원해주세요. 힙사는 댓글에 많이. 계속 또 오래 하셔서 좋은데 많이 하셔야죠. 그거 하는 거를 그냥 절갈 때 다 해봐요. 네, 알았어요. 아까 애들 뭐라도. 후원금 영수증을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 세금 공제를 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걸 해야죠. 넘어가는 걸 해야죠.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이게 25년부터 팔아서 다 완공을 하는 때는 한 10년 걸려요. 그래서 더 빨리 좀 해보자. 라고 한정의 의원도 그렇고 저녁으로. 센스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여기를 좀 더 통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일부러 나와기 시작합니다. 문자메시지 받고. 아이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묘해? 묘해? 아. 국회의원이라고 별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더 번창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해달라. 그런 정치 해달라. 라고 하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이리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요. 오케이. 핸드폰 쓰지. 어디 지금도 어디 서울역에 나가 계세요? 야당 정치인이 어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이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들이 세게 잘 하겠다. 더 잘 하겠다. 회장님 뭘 이거 사주세요. 아 이거 옆에 없게. 제가. 볼목진단. 예. 카톡이 왕불래. 한번 나와봤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또 올게요. 네. 그럼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네. 진성전전 예쁘게 받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고정복 오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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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